안녕하세요 구독자 2,000명 구독자 5,000명 구독자 1,400명 1,140명 1140명 축하드려요 정식으로 유튜버가 되신거잖아요 너무 축하드려요 그거 진짜 어렵거든 저는 유튜버가 전문이 아니고 책하고 전기감리 철도전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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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언니는요 쇼호스트가 필요가 없는 쇼핑을 그냥 혼자서 진행하셔서 수억원을 판매하시는 분 부끄럽습니다 지금 주 메뉴가 뭐예요 닭발, 비빔젓발, 한우 복불부장 어디있어? 사무실에는 가게는 은행동에 있구요 은행동은 어디야? 은행동 애견거리 애견거리 정심당 뒤에 내가 거기에 있었잖아요 하긴 한 번 철도브탕이랑 가까우니까 아니 그거 보고는 그 빌딩 어제 내가 대표했잖아 진짜요? 자회사 공장은 삼성동에 있어요 삼성동의 공장이고 식당이고 하발마 대박나게 좀 해주세요 인터넷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딸랑 딸랑 고맙습니다 아니야 저츠고 감사합니다.